음... 어이, 걔 오랜만이네? 어떻게 지냈냐, 새끼야? 이비는? 후랑 아, 한나 난 니가 걔랑 연락하는 줄 알았는데? 나도 연락 안 한 지 좀 돼서 잘 모르겠어 지현아, 진짜 반갑다 그러면 다음에 보자 연락해? 연락할게 저는 아신이에요 제가 이 동네는 너무 오랜만이라 대학교를 파리로 가서 졸업하고 왔거든요 지현을 만난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잊어버렸던 일상 같이 자연스럽고 좋고 근데 또 금방 잊혀질까봐 두렵고 그래 나도 그래 정말 전에도 만났던 것만 같아 만약에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라면 이번에 헤어질 일은 절대 없어 야, 지현아 진짜 꿈 같지 않냐? 니 새끼는 지구 반대편에서 홀라당 잘생긴 프랑스 새끼들이랑 뒹굴다 오고 또 나는 여기서 썩다가 너랑 여길 또 오는 그러게 시간 정말 빠르다 태우야 야, 너 너무 많이 보냈어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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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바이 티대 티대 은기 티대 티대 티대